오늘 보신 분 중에 이상형 좀 있었어요? 이상형? 네. 전 이상형이 까다로워서. 아, 없었다는 말인가요? 아직 잘 모른다 이거죠. 아직 잘 모른다? 한눈에 그렇게, 네. 춥눈에 반한 분은 없다. 저희 쪽 남자들이 좀 이렇게 조용 좀 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. 아, 진짜요? 저도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막 와다다다 이런 거? 네, 네. 놀란, 토끼 눈 하지 마시고. 안 조용하실 것 같은데, 제일 시끄러우셨을 것 같은데. 억지로 이제 좀 노력을 했죠. 아, 노력을 하시는, 노력하시는. 노력파요, 노력파. 혹시나 이 분위기가 불편하진 않을까, 막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. 맞아, 맞아. 배려심이 커서 그래요, 저런 분들이. 어, 그러면 어떠셨나요? 저요? 네. 유정 씨는 되게 좀 이국적이시던데. 첫 인상이 강렬했던 거는 그냥 유정 씨인 것 같아요. 되게 진하셨어요, 그냥 뭔가 인상이 딱 강렬하셨다 해야 되나. 어? 오오오오오오오오... 사실 저.. 눈이 잘 안보여서 지금.. 체력이 안 좋으세요? 지금까지 못 봤다는 게 말이 안 된지만 저도 당황하고 막 혼자 더블더블 하고 있는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. 그러셨어요? 그래서 이따가 좀 이렇게 마주 앉을... 시간이 있으면 그때 좀.. 다 BI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